서울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하는 사업을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성식을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천만 시민들이 평화의 도시 서울 통일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자 서울시민들이 나서서 단일기의 물결을 만들고 환영의 물결을 만들고 평화의 촛불의 물결을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150여 개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천여 개 이상의 서울 지역 풀뿌리 단체를 모아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시민 환영단을 모아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서울에 오실 때 거리에 나가서 직접 환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크나큰 자긍심이 될 겁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을 서울시민이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평화의 한반도 통일의 한반도 세계의 평화를 일구는 데 우리들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날 그날 저희들은 서울시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환영의 촛불을 들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 발표되는 날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이 일을 해나가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날 광화문에서 대 SafeWorks